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석입니다. 꽃동네,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로 지난 30년 가까이 우리 사회 선행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꽃동네에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꽃동네를 아끼는 쪽에서는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꽃동네의 성자로 알려진 오홍진 신부는 어제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추앙받던 성자가 왜 자리를 내놓고 물러나야 했는지, 꽃동네를 둘러싼 의혹들을 이완, 박건식 PD가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꽃동네 오홍진 신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7월 말. 검찰은 꽃동네 후원금 중 10억 원 이상의 뭉칫돈이 오신부 친인척에게 흘러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지 신부라 불리던 오홍진 신부는 버림받은 이들의 대부로 만인에게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사랑의 메신저로 공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오홍진 신부의 행령 혐의는 조단 안팎의 대단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현재 오신부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홍진 신부 옹호론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꽃동네와 오홍진 신부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4년 전 천주교육의 내부에서 오신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지난 98년 천주교 정의구현사지단이 작성한 자료집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신부의 인권침해, 행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정의구현사지단은 급기야 성명서를 작성, 오신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오신부의 사지단에서 사무소에 이렇게 한 20문 정도가 모임을 갖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긴 토론이 있었고 거기서 두 가지 점을 약속했었습니다. 오신부님께서 명령을 퇴진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부분 이걸 약속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무상치 않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신부님께서 수도회로 이렇게 옮겨가시고 그 당시 오웅진 신부가 후원금 뭐 이런 거 전부 개인책독한다. 개인책독으로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정치권 이런 데 높이하고 오웅진 신부가 몰려난 뒤 꽃동네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던 신순건 신부 그러나 꽃동네 운영과 관련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신부가 제대로 꽃동네를 갖다가 신신부님한테 제대로 주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꽃동네에 관한 돈들이 전부 다 오신부 손에서 신신부한테 안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던 2002년 초 오웅진 신부는 남몰래 조용히 꽃동네 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천주교계 내에 꽃동네 개혁 움직임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일각에선 불발에 그치고 말았던 98년 당시의 개혁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의 초점은 오웅진 신부 개인의 비리 혐의와 관련된 것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원금 등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행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꽃동네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꽃동네 자원봉사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잃어 해명해 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유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오신부님의 가족인 오충진, 오영진 다 형제들이겠죠. 즉, 10억 원 이상이 합해서 송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용도가 오신부님이 불법적으로 빼서 가족들에게 줘서 가족들의 돈이 된 것은 아니라는 요지입니다. 즉, 공금을 형령한 것이 아니라 꽃동네가 운영할 시설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불가피하게 형제들의 명예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한 토지들로 꽃동네는 현두사회복지대학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옹진 신부 형제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현두사회복지대학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게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이후에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오신부 가족들, 친척들 명의로 지금 땅이 넘어간 시기는 80년대 후반이에요. 그때는 현두사회복지대학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또한 당시 기자회견에서 꽃동네 측은 형제들이 공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오신부의 횡령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신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투기 교육 등이 문제가 되려면 역시 이 부분 토지 등이 재단의 재산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또는 각종 은행 대출을 통해서 사적인 목적으로 자금이 용돈된 사실이 확인되어야겠죠. 그럴 때는 두말을 할 것 없이 비난마다 마땅하고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한 법률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악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형제들 명의의 모든 토지가 사적으로 유용될 수 없도록 꽃동네 재단이 건조당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당과 꽃동네 측은 검찰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은하진 않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참고인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겠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희들에게 숙지를 드렸으니까 검사님께서 공부 좀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얼핏 제 생각은. 그러나 제작진은 취재 도중 몇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북 정원군 꽃동네 농장. 1989년 이 땅을 매입한 정모 씨는 바로 오웅진 신부의 매형입니다. 이 토지 역시 후원금 등 꽃동네 공금이 토지 매입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매형 정모 씨의 아들은 이 땅을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이 아닙니다. 이 토지는 사직인 재산으로 여러 차례 유용됩니다.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서 건제당이 설정되는가 하면 자동차를 보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웅진 신부 형제 중 꽃동네 공금으로 매입한 토지가 그 자녀에게 상속됐다는 것입니다. 오신부의 형이 사망하면서 아들에게 상속된 뒤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토지가 꽃동네 공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까지 되고 상속받아서 농협에서 돈까지 대출받은 이런 사례들이 있던데 이건 사실상 개인 재산이라는 것을 반증해 줘버리는 꼴이 아닙니까? 상속이 될 리도 없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개인 임으로 자기 재산처럼 저당권을 설정해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돈을 쓰고 있다. 그 돈을 자기 임의대로 썼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맡겨둔 사람에 대한 일종의 배반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따진다면 도리어 친척, 개인 재산화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회견 당시 이미 형제들 명의의 모든 토지에 대해 재단이 건제당을 설정했다는 주장도 허위였습니다. 제작진은 기자회견 일주일 뒤인 1월 28일에야 건제당이 설정된 토지도 확인했습니다. 꽃동네 측이 공금으로 매입한 형제들 토지에 건제당을 설정한 것은 검찰 내사 직후의 일. 지난 98년 꽃동네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시점에도 집중적으로 건제당을 설정했었습니다. 천주교 내부에서 꽃동네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진행될 무렵인 98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는 꽃동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립 22년 만에야 처음으로 실질적인 국정감사를 받게 된 꽃동네. 국회의원들이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꽃동네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설을 다 돌아보시고 중환자들 금방 숨이 헐떡헐떡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느냐 스스로 감동을 하셨어요. 감동을 하셔서 오신 분님을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거기 어떤 의원님들은 참 오신 분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궁금한 건 물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꽃동네 측은 국정감사전 적잖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당시 이성재 의원이 꽃동네 해결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국감 1년 전부터 요구했지만 오웅진 신부가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회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 실국장들이 여러 차례 꽃동네를 직접 방문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끝내 자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주차 오웅진 신부는 후원금 등의 사용 내역을 묻는 의원에게 답할 의무가 없다며 정언을 거부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오웅진 신부를 출석시킨 국감은 별다른 선거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상임위에서 20억이 된 꽃동네 예산을 10억 삭감했지만 국회의 요구리가 통내를 깨고 20억을 다시 통과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꽃동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성재 의원에게 오 신부는 막말을 서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국회의원 할 것 같냐. 어차피 내가 상당히 권력자니까 너 하나 정도 공천이라든가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성재 의원은 98년 국감 당시에도 꽃동네에 끈질기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자 국감 이틀을 앞둔 밤 오웅진 신부는 이성재 의원에게 재정 투명성 확보 등 4가지 사항이 담긴 각서를 보내 왔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회계장부 대신 각서를 제출했던 오웅진 신부. 4년 전 그렇게 꽃동네 계획을 약속했던 그는 지금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쏘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서약은 해놨는데 그 뒤로 변환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서약서에 의하면 회계도 투명하게 하고 더 이상 확대 안 하고 하겠다고 하지만 회계 아직까지도 투명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고 또 조그맣게 하겠다. 다 시설 분리하겠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저희 취재팀 꽃동네에 대한 의혹을 믿고 싶지 않았고 취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밝혀지기를 바랬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검찰 수사가 오신부 개인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하는데 들리기로는 지금 꽃동네에 얽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의혹의 출처도 다양하지만 그 신빙성에 있어서도 예전에 떠돌던 소문 수준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꽃동네 주변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꽃동네 철야 기도회 옹진 신부는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줘가며 성도들에게 헌금을 당부했습니다. 계좌번호는 301-341 빠르세요. 301-341 301-341 그리스도 신앙이 좋기는 좋아요 이렇게 그냥 구좌번호만 가르쳐놓고 동점이 여기다 놓고 달라보니까 기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날 옹진 신부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했던 돈 2억 원은 한 광산업체와의 3년간 벌이고 있는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금광개발에 부적합함을 진단받기 위한 용역비를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꽃동네와 오신부는 인근의 금광개발 저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꽃동네로부터 직선 1.5km 떨어진 지점에 금광개발이 시작되면서 꽃동네 측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저지에 나선 것입니다. 지하수가 마르고 환경이 파괴된다며 금광개발 저지 시위에 나선 시위대인 꽃동네 시설 수용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금광개발업체 측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체와 꽃동네 측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꽃동네 측이 주도한 저지 시위 도중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갱도 위 천장에 죽은 개를 매달아놓는 등 서로 간의 분쟁은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금광개발공사검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엔 꽃동네 옹진 신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꽃동네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중에는 무리한 땅 소유와 관련된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성꽃동네는 시설과 규모만으로도 이미 한국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9만 9천여평의 불황인 시설 등 노인, 정신요양, 심신장애 등 4개 시술만의 규모도 15만여평에 달합니다. 현재 엄성꽃동네에만 2,080명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성꽃동네에 이어 가평으로 진출했고 강화도에도 꽃동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진출을 위한다며 미국 LA에도 꽃동네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위임상으로 끝나고 완벽한 불황인 18명으로 시작한 꽃동네는 대규모 시설로 확장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90년대 초반 꽃동네 내부에선 옹진 신부의 확장정책에 비판이 이뤘다고 합니다. 신부님한테 환경했던 거는 교회 정신이 너무 대형화하니까 사랑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어떤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신부한테 신부님이 식사 중에 사업하시는 분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거대한 꽃동네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분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만한 식구들을 갖다가 늘 말끝마다 우리 꽃동네 가족, 꽃동네 가족 가는데 그 가족들 손 한 번 잡아볼 수 있을까요? 3천명, 4천명?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냐? 우리가 존이란다라는 이름의 희생자들이에요. 대규모 시설의 한계는 무엇보다 수용자의 인권 문제였습니다. 지난 2월 꽃동네에서 한 여성의 가출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출된 후 열흘이 지났어야 이 여성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곳은 시설에서 불과 500미터 거리였습니다. 조편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일부 직원들이, 근무자들, 수도자들이 해서 가서 찾았고요. 그날 저녁도 역시 찾아봤고, 그날 저녁,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찾아봤었죠. 그러나 찾지 못해서 그날 많이 걱정은 하고 있었던 중이었었죠. 또 꽃동네 측이 건강개발지역으로 시위를 가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수용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꽃동네가 팽창일로를 걷는 동안 정작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재활 프로그램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꽃동네에서 참 아쉽게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변으로 재활을 통해서 복귀시키는 걸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 사례보호가 너무 없는 것이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측으로 말로 한다면 저에게 그만한 돈을 주신다면 그 4천명을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높은 향상된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저는 살 자신이 있습니다. 1992년부터 2년간 꽃동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홍원기 씨. 그는 꽃동네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를 최초로 폭로했습니다. 꽃동네가 사망 사건을 1년 동안 은폐해온 사실이 홍원기 씨의 제보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술을 반탁한 관광객들을 이만큼 그냥 어서 이제 막 묻지마 관광이나 어떤 관광을 다녀오고 마지막 코스로 꽃동네를 들렸는지 술을 이만큼 된 아저씨랑 아줌마들을 막 데리고 그래서 쫙 지나가면서 밥을 먹이고 그러자 가족 하나가 눈물을 여어서 축 흘리더라고요. 그가 아무 표현을 못 오는 가족입니다. 밥을 먹여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가지고 막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쌍욕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떤 저기를 했지만 너무 진짜 분했어요. 제가 그 당시 그것을 보고. 한 형제. 홍 씨는 꽃동네 측의 그런 처신은 후원금 먹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식사 때만이라도 관광객을 제한하자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 열어놓습니다. 사람들 오면. 추워도 문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선 쭉 지나가게 관광을 시킵니다. 끼욱끼욱 들러보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죠. 그래서 후원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꽃동네의 후원금 모금과 관련된 또 한 가지의 인권 침해 사례는 바로 수용자들에 대한 장기 기정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홍은기 씨의 주장에 따르면 90년대 초중반 수용자들의 90% 이상이 장기 기정에 서약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 표현이 힘든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까지 장기 기정 서약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받습니까? 가족들이 오기 싫다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다른 데서는 어떻게 받았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장에 헐르는 얘기가 그냥 서약서에 가족 엄지손가락 끌어다가 찍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고 그 서약서에 가족의 엄지손가락 인주에다 딱 묻혀서 서약서를 찍었습니다. 제가 범행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달게 받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뇌사자 있잖아요. 뇌사자가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는 걸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렇지만 저희 수녀님들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삽니다. 다른 사람을 못 알아듣는 대화가 우리 수녀님은 같이 10년, 10년, 20년 살았기 때문에 대화가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왜 의사표현 능력도 없는 사람을 왜 기증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저희는 덜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전혀 대화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의사표현이 가능한 사람을 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90년대 초반 꽃동네는 수용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장기 기정에 서약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꽃동네는 수용자들은 장기 기정으로 일반 국민들은 꽃동네에 땅 한 평 후원하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자는 이른바 양대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현재 한 달 천 원 이상을 낸 후원 회원은 8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변수가 많습니다. 요새같이 매스컴에 저희가 두드려 맞고 있는 등에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년 수준으로 본다면 한 100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원금 지로용지에는 청주교구 유지재단이 수령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후원금을 내면 교구재단으로 입금되고 그 돈 중에 일부가 재단 전출금으로 꽃동네에 쓰이게 됩니다. 이게 헌금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는 꽃동네 사람들을 보고 줬는데 헌금이 됐던 거고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내가 꽃동네에 내는 돈이 천주교 신자들만 내는 건 아니니까 내가 헌금 낸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절차상 헌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재단에서 대학도 짓는 거고 땅도 사는 거고 주유소도 만들고 국고보조금 75억, 후원금 100억 꽃동네는 이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시설과 토지를 확장해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꽃동네 보유 토지 규모는 100여만 평에 달합니다. 꽃동네 땅이 점점 넓혀지던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유소를 운영하려다 꽃동네 때문에 포기했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주유소 허가하고 도로 전용 허가하고만 받아놨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허가가 아니에요.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를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원금이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들하고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그는 이미 주유소 허가가 난 곳이었지만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꽃동네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주유소 설립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꽃동네가 토지 확장으로 먼저 곤란을 겪은 이들은 꽃동네에서 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이 보여요. 그 집에서 꽃동네를 풀었어요. 꽃동네에서 풀라고 난리를 쳐서 반개를 풀었어요. 농사질려고 산 거에서 어떻게 난리를 치는지. 거기서 질을 낸다고. 그러다 보니 엄성의 토지 매매 중 많은 부분을 자위반 타위반 꽃동네가 개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땅 같은 걸 어떻게 사요? 꽃동네 사람들이 땅이 필요해서 팔게 되면 꽃동네 찾아간다고. 꽃동네 땅을 다 사는 걸 아니까. 사회가 되면 돈 있는 건 다 사는 걸 팔아야 되는데. 차십시오 하면. 시세보다는 돈을 더 쳐서 주나요? 그러니까 가지. 몇 년 전 지역의 신도에는 신도의 명의의 땅을 교회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오신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교회 재산은 그쪽으로 관리를 하게 능겨줘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아유, 다 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게 이번에 결국 이런 일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보살 필요하다 보니까 자꾸 규모를 키우고 싶었겠지만 편법과 탈법까지 동원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암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니 꽃동네가 이렇게 많은 땅에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네, 꽃동네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꽃동네를 운영하다 보니 사회복지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느껴 대학을 지었고, 또 꽃동네를 찾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주유소를 만들었고, 또 장애인들의 재활작업을 위해 농장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과연 꽃동네가 사회복지의 취지를 잘 지켜가면서 이런 확장을 해가고 있는 것인지 곱지 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지난해 6월, 꽃동네 규탄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웅진 신부가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인지, 사회비 정치인인지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에서의 꽃동네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꽃동네의 부재자 투표에서 몰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당이 도와주니 그 당에 몰표를 주고, 이번은 어떤 당이 도와준다고 하니 그 당에 몰표를 주고 하는 행위입니다. 꽃동네는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가장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은 군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함을 열기 전 4명의 후보 가운데 1위와 꼴찌 간 표차는 700여 표. 그러나 부재자 투표함이 개봉된 뒤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꼴찌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이 부재자 투표소 투표를 개봉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아우, 부재자 투표소 이겼다. 꽃동네 표가 딱 나오기 시작해서 몰표야. 완전히 우리 개표소에도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개표가 딱 나오기 시작해서 가기. 낙선한 후보는 꽃동네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다음 날 아침 꽃동네를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오웅진 신부는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윤숙자 수녀만 만났는데 또 거기 김양일 수상과 수사 한 분을 같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윤숙자 수녀 하는 얘기가 전번에는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마음이 한나라당이 이어서 한나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맹동면 총 부재자 수중 꽃동네 비율은 60%를 넘습니다. 지난 3번의 지자체 선거에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지방선 군의의 의원이 맹동면이 하나 선출이 되게 돼 있는데 맹동면에서 군의원 하나 뽑는 데는 꽃동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죠. 거기서 안 도와주면 낭산 안 되는 겁니다. 꽃동네 의원이라는 말이 유행해요? 지난 6.13 지방선거 끝나고서 꽃동네 의원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꽃동네는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소 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18표이던 무효표가 이번 대선에서는 무려 112표에 달했다고 합니다. 선거와 더불어 꽃동네가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건은 고속도로 노선과 인터체인지 변경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애초 엄선군에서 1안을 노선으로 제한했고 꽃동네 측은 3안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선은 물론 인터체인지까지 꽃동네 측의 안이 관철되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가서 이걸 요구를 하니까 건설교통부에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만 여러 분이 들었습니다. 오신부가 이 동서고속도로 IC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를 서울만 올라오면 수시로 들린다.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이렇게 IC가 변경된다는 걸 사근낸 건 전혀 몰랐네요. 전혀 몰랐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청 관계자도 꽃동네는 상대하기 버거운 상대라고 인정합니다. 바로 중앙하고 연결이 되니까 읍면사무소 직원이 나가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바로 중앙하고 연락이 되고 도하고 연락이 되니까 어떤 군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주어지지 않아요. 군수나 이런 군들은 행정기관 관체장에 가면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고 나는 장차관만 상대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청와대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치인화한다고 표현해도 크게 틀린다는 건 아닐 겁니다. 최근 오웅진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국회가 나섰습니다. 지난 2월 5일 국회 가톨릭 신도회 소속 의원 22명은 성명서와 서명을 통해 극정과 함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 것입니다. 초입 단계에 들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일종의 탄원서 명목으로 검찰청에 사실상 수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주는 듯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실상 수사 방해 행위라는 것이 꽃동네 오웅진 신부와 권력의 만남은 오공화국으로 그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정권은 자신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를 집중 조명하고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560을 통해 꽃동네는 비약적인 팽창을 거듭하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나를 협조를 해준다고 85년에 9월 25일에 이렇게 오셨었지, 이순장 의사가. 그때 이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서 사람이 소위와 지배의 유혹이 오두면 어떤 거 다 잊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이순장 의사가 울면서 우리가 청와대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 없겠느냐고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단염이 하나란 말이야, 단염. 더 대신 하지 말라고. 당신이 판공부에서 매력을 도와주는 거 보다. 한 달에 꽃동네의 협의가 천 원이니 천 원이니 천 원씩 협의를 내주세요. 150만 원 탄다고 그때 신문이 났더라고. 천 원씩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내부는 꼬박꼬박 한 달에 2천 원씩. 대통령 9만 원 때까지 왔어요. 대통령 선거 때엔 모든 후보들이 앞다투어 꽃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웅진 신부 자신도 꽃동네를 운영하고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력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꽃동네 시설의 중공, 기공식을 비롯한 모든 행사에는 전개 실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오 신부가 강조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말 한마디면 말이야 300만 표 이상이 좌우하잖냐 말이야 이 정권도 이 꽃동네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말 공공인하거든 그 성적자가 그 말 할 말이 아니잖아 나는 들었으니까 내가 오웅진 신부가 권력을 등에 업고 꽃동네를 확장하려던 예는 거창 꽃동네 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 신부는 지난 95년 거창에서 세 번째 꽃동네 건설을 시도했었습니다. 지역민들하고 사정 상의 없이 그 사람들이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런 형태로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꽃동네가 계획하던 곳은 거창 지역의 상수원 지역 지역에선 이곳 대신 거창 내 다른 지역을 추천했지만 오 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꽃동네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오웅진 신부는 대통령에게 법적인 안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총리와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중앙부처 장관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안기부장에게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선동 세력으로 규정하며 안기부장의 선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국비와 지방비 예산 책정에 대해 행정부서를 이해시켜 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오웅진 신부는 이곳이 하느님이 개시해준 땅임을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아침 새벽 위사를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느님이 영이 내려가지고 내가 제 3의 꽃동네 장소를 가르쳐주겠다. 앞으로 얼마 있으면 그런 장소가 너한테 알려질 텐데 첫째는 교통이 좋은 곳이다. 두 번째는 옛날서부터 물이 많다고 일컫는 지역이다. 세 번째는 그 지형이 20만 평이 다이아몬드 걸로 돼 있다. 네 번째는 그 향이 동북방이다. 그런 것이 내가 나타나면 내가 그곳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정해준 땅이니 그 땅을 내가 차지하라고. 그리고서 그 얘기가 돼가지고 경남도에서 도유림을 부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도저히 그런 2단이죠. 2단이죠. 그런 걸 갖다 교회에서 무인했다는 게 있는 거죠. 청주교회에서 무인했다는 것도 주위님이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꽃동네 25주년 기념회지에는 오신부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소상한 소개가 실렸습니다. 불치병, 불임치유 등을 비롯해 귀신을 쫓는 구마의식에서 기도회나 시설 착공식 등의 행사에서 모든 비도 멈추게 했다는 등입니다. 교회 일각에선 오신부의 신앙생활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작진은 실제 오웅진 신부의 구마의식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은 사람을 들어서 대풍인데 이 자식들은 못 이기겠다. 야, 몇 년 되냐? 아직 못 이기겠다. 너를 못 이기겠다고 해. 너는 못 이기지? 나단 털트 죽었어. 가장 사랑받았어야 되고 가장 흠성받았을 분은 언제나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의 사측 개시를 통해서라든지 사람들이 하느님보다 오신문을 더 믿고 맹목적인 따름을 하게 됨으로써 하느님이 뒷줄에 밀려나는 위험성이 아주 높죠. 오히려 주변의 신자들이라든지 따르는 사람들을 의해가지고 교주처럼 되어져 버릴 그런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오신문님은 개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짓 신부라 불렸던 오웅진 신부에게 왜 그런 신앙 행위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복지 사업의 규모를 기울여고 자꾸 권력을 가까이 하다 보니 꽃동네 스스로 권력이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하십니다. 지금 오웅진 신부가 꽃동네를 처음 설립할 그 당시 그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웅진 신부의 초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와 꽃동네의 오웅진 신부를 비교하곤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꽃동네와 같은 대규모 대형 복지 시설을 가장 경계했다고 합니다. 꽃동네 27년 역사의 명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오전 청주교구는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사임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도의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물러나겠다. 오웅진 신부는 지난달 2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당신은 회장직이나 사임하고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물려주고 그 정신을 정신대로 자기가 살겠다. 오웅진 신부의 회장직 사태 이후 꽃동네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조용한 상황입니다. 사제의 양심상 내 양심에 하느님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다. 예를 들어서 횡령을 했다든지 투기를 했다든지 이게 지금 제일 세단의 가장 큰 초점 아닙니까. 양심상 횡령한 적도 없고 투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제의 양심상 부끄러운 것은 없다. 오웅진 신부가 지난 27년간 이끌어온 한국 최대의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지금은 이렇게 대규모 시설로 변모해 있지만 그 시작은 작고 소박한 꿈의 출발이었습니다. 76년 오웅진 신부는 이 다리 아래서 18명의 거지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 방 5칸짜리 시멘트 블럭 집을 짓고 사랑의 집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 오늘의 꽃동네의 출발이었습니다. 당시 오웅진 신부는 무곡성당 주임 신부였습니다. 오신부가 보호해준다니까 거지들이 모인 거야. 무곡성당 신부로 18명을 돌보던 오신부가 현재의 엄성 꽃동네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81년. 꽃동네는 88올림픽을 맞아 보랑아 일소 차원에서 마고자베식 시설 수용이 이뤄지며 급격히 팽창하게 됩니다. 다 시설로 수용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것에서 그때 당시는 거의 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모두 다 잡아가버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게 시설이 대형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거시기 꽃동네도 불황아 꽃동네 보내기 운동 등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8명 불황아들의 사랑의 집으로 출발한 꽃동네는 4천여 명이라는 세계 유래가 없는 대형 복지시설로 성장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꽃동네가 꿈꾸는 세상은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하느님같이 울어름을 받는 세상 이웃을 내몬같이 사랑하는 세상 이거를 꿈꾸면서 이따가 살아왔거든요. 학교를 만드는 것처럼 또 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시설을 만듭니다. 그런 어떤 시설의 대규모화 또 독점화 독점화라는 건 결과적으로 후원금의 독점화를 가져오는 거고요. 후원금과 국고의 독점화는 성장과 팽창의 독점화를 가져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만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듯이 꽃동네 회비는 회원들이 내지만 그 운영은 꽃동네 관계자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꽃동네 회원님들한테 여러분께서는 꽃동네 회비는 꽃동네 사회복지시설, 연수원 운영, 또 학교 운영에 쓰여집니다라는 건 매월 여기다 해서 보내드리고 다 알리고 있거든요. 꽃동네에 주어지는 국가지원금이나 후원금들 돈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인간적인 대접을 하고 정말 좋은 봉사자를 함께 대동시켜도 돈이 남을 정도가 분명히 들어왔다고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30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금하는 데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꽃동네는 더 넓힐 꿈만 꾸고 있습니다. 꽃동네의 신조, 가난한 이들의 천국은 이렇게 더 넓어진 땅 위에 더 많은 건물들의 안에서만 구현되는 것인지 이제 꽃동네는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형, 대규모화된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 문제, 차별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러면 시설이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소규모여야 된다. 소규모일 때는 지역사회에 가까울 수 있을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와 가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집 옆에 5, 6명, 10명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으니까 관계를 가질 거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사람도 그런 과정에 자기가 시설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한 주거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사회적 역할은 있는 거죠. 꽃동네 옹진 신부는 재작년 회장직 사퇴 후 종신서관했습니다. 꽃동네와 청진과 신념의 정신서관을 바라며 진정으로 저 자세를 이 가정에 맞춰 드립니다. 예술의 꽃동네 형제에 대해서 2001년 2월 2일 오웅진 요한으로 저는 이것을 약속합니다. 오웅진 신부는 그렇게 수도의 사제들과 또 꽃동네 가족들 앞에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웅진 신부는 얼마 후 설며시 다시 꽃동네 회장에 복귀했었습니다. 98년 당시 오웅진 회장 사태에 단초가 된 한 신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제 아침 결국 오웅진 신부는 2000년에 이어 두 번째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임 자체에도 곱지만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2001년 2월 2일 청빈과 정결을 약속한 종신서원 후 꼭 2년 만에 재현된 이 사태가 또 한 번의 눈쑑임이 아니길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창설자니까 그분은 창설자는 창설자로서의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누가 됐든 간에 처음에 그 꽃동네를 일으켰던 그 정신 그건 그분보다 더 확실한 게 없죠. 과연 오웅진 신부와 꽃동네는 과거의 전철을 대바르지 않을 자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이번 오웅진 신부의 사임이 꽃동네가 진정한 사회복지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건이 생기고 또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 지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참 오신 분임이라든지 혹은 나아가서 교회의 당직자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러한 복지의 개념이라든지 혹은 재정적인 투명성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황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밝히고요.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진짜 국민들 앞에서 싹싹 빌어야죠. 정말로 꽃동네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잘한 적도 있거든요. 그걸 다 밝혀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든 것을 밝히고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용서해줘요. 남을 돕는 데 인색한 세상에서 그나마 꽃동네 같은 공간이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쉼터였다는 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선한 의지도 욕심과 뒤섞이면 항상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처음에 소박했던 꽃동네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한 것이 그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다를 바가 없어 보여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종교의 담장 안의 일이라고 쉬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꽃동네가 풀어야 할 의혹은 풀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면서 처음에 그 소박하지만 숭고했던 뜻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PD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PD수업 여기서 마칩니다.